한국의 영어 랩랩과 함께 니사란 존재를 알린 노래 음 진짜 이 부분이 너무 리듬같아 아아 이렇게 띄고 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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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디입니다 우리 방금 핑크 배논 무대 봤었잖아 응 근데 내가 가장 최애하는 그 장면이 리사님하고 제니님하고 영어로 딱 랩 주고받을 때 그게 너무 좋았단 말이야 이분들이 영어로만 랩한 도움을 한 게 있어 아 잉글래시랩 어어 예전에 나 한번 봤었는데 어 너희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우리 영어로 랩하면서 리사님이나 제니님이 하는 랩을 굴리는 특유의 그게 느낌이 나는 거잖아 음 그냥 굴리다가 한 번씩 막 빰 빰 막 이러면서 약간 여유있게 한 번 풀어주고 이런 동력 조절을 진짜 잘하는 거 그분들은 춤도 강력 조절 잘하고 랩도 잘하는 거 같아 음 음 난 이 비트 들으면 너무 설레 음 음 음 아 랩 딱 이쯤에 블랙 비트 에리알라르 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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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 가사도 너무 세다 와 와 와 와 가사가 진짜 세다 가사도 진짜 즐거워. 진짜 파워풀한 것 같아. 난 블랙핑크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것 같아. 진짜 블랙핑크는 라이브다. 음원도 좋지만 라이브가 더 좋아. 진짜 좋은 사람들은 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와 나 라이브 랩 같은 거 들으러 막 자주 다니는데. 와 진짜 듣고 싶다. 가가지고 막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희 둘이 힙합 진짜 좋아하잖아. 힙합이랑 랩이라. 근데도 감탄할 정도면 진짜 잘 하시네. 내가 아이돌을 비하하는 건 아니시나? 이분들은 아이돌의 범주 넘어서서. 랩퍼로서 하셨어도 성공했을 것 같은 실력들. 맞아. 우리나라의 약간 속된 말이지만. 그냥 잘생기고 예쁜데 노래 못하면 랩한다. 이런 편견이 조금 있는데. 맞아 맞아. 이분들은 그냥. 그냥 너무 잘해. 그냥 뭐잖아? 래퍼 그 이상. 너무 실력봐요. 너무 실력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외모에. 이렇게 다들 좀 스킹이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파워풀한 노래가 나오지. 발성이랑 딕션이 너무. 어 이거. 한국의 영어랩 랩과 함께 네 사람 존재를 알린 노래. 진짜 이 부분이 너무 미른가. 이거까지. 나도 명룡이 주셨으면 좋겠다. 복숭아에 잘 찍었어? 너무 잘 찍었어. 힙합은 이런 날것의 감성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포장 안 해도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오히려 예쁜 척 안하고. 응. 안 하는데 예쁜 것 같아. 응. 그냥 인정이지. 말도 안 돼.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진짜. 한지가 누구야? 누굴까? 응. 한지가 있네. 진짜 빡세다. 나는 그녀들이 무서워. 너무 빡세다. 나의 스웩이 진짜 대박이야. 응. 네. 슬로우. 에티스포풍. 하. 진짜 빡세다. 진짜 빡세다. 날씨같은 occurs. 퀘피타가 너무 좋다. 쟤가esin annoying. 비가 커가 세段اث이는 così. ㅎㅎ 떠들고 있네 와우 진짜 대박이다 제인 랩 중에도 되게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 모든 장르 다 잘하셔 학생 것도 잘하고 여유있게 슬로우 있기도 잘하고 만능이네 만능 라임은 기본이야 일단 이분들의 존재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그게 또 가사로 표현을 해버리고 게스처나 표정 같은 곳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쿨하고 멋있다 이 두 분을 래퍼를 써도 성공을 했겠다 진짜 의사님은 보물 같은 존재야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가르쳤으면 좋겠어 지금 이게 랩이다 들어보고 싶고 이게 발음이고 딕션이 발성이다 딱 해가지고 무대로 랩선생님 보이스도 너무 좋아 안녕 ист punkt Therefore 이런치 죄송하지만